지난주부터 연속기획 P2P 금융시장 넥스트 뱅킹인가 대부업인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리포트죠. 우리나라 P2P 금융 규제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보도에 송창우 기자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대출금융, P2P 금융이 급성장하자 투자자 피해를 우려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전격적으로 도입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투자 한도가 연 천만원으로 제한되고 업체 정보 공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들이 담깁니다. 특히 투자 한도마저 일괄 규제 대상으로 묶이자 성장세였던 P2P 금융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업체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 일율적인, 일방적인 금액 500만원 이렇게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고 부동산 담보로 커버가 된다든지 아니면 거의 채권 수준이라든지 위험도에 따라서 그거를 규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지금은 일단 일률적으로 누르고 제한하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초래되거든요. 국회조차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만 앞세워 법적 근거도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시장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엄밀히 말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볼 때는 P2P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을 상위법으로 시행령이나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P2P 금융은 대부업의 일부로만 분류돼 최소한의 제재를 받을 뿐입니다. 때문에 제도권 금융이 누리는 최소한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하루빨리 관련 법 제도 마련에 시급함을 주장합니다.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오히려 건전하게 P2P 업을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잘 될 수가 있고 피해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열릴 걸로 생각됩니다. 규제면에서 봤을 때 저희 업의 본질에 맞는 여신하고 중계를 혼합한 모델에 대한 규제 방침이 있다면 충분히 퀄리티 컨트롤을 하면서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특유의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만 앞세울 뿐 제대로 된 규제책 마련에는 소극적입니다. 제대로 된 규제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P2P 금융만의 독특한 역동성도 점차 줄어들 조짐마저 보입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신설업 위축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성장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틀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규제만이 P2P 금융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아시아경제TV 송창호입니다.